시작됐습니다. 염색한 머리에 대한민국 김승현, 상대는 몽골의 오카입니다. 들어가면서 헤드킥, 수비했던 오카 괜찮다는 도발이었습니다. 오! 걸렸습니다! 자 라이트가 빗나갔고, 비천거렸던 김승현입니다. 오!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라이트 랩트! 밀어붙이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김승현 대단합니다. 오! 좋았습니다, 오카. 레그킥 라이트! 쓰러지는 오카입니다. 오카는 상대, 어퍼 두 차례! 대단한 매치입니다. 오칸네요. 다시 오른손, 왼손! 다시 들어가는 김승현의 상대로. 자, 모의 타이클린치. 자, 다싹 붙어서 리킥! 김승현 선수의 기회! 다시 리킥! 걸렸습니다! 오! 트겹! 어퍼 초반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김승현 선수도 라이트를 적중시키면서 맞받아쳤고요. 오른손, 두 차례 휘청거렸던 오카. 이 장면이었는데, 리킥. 고개가 거의 꺾였어요, 지금. 블랙모너, 사이빙 MMA! 김승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김승현 선수가 멋진 데뷔 경기를... 오, 캐릭터 확실한 정준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두 선수의 첫 번째 경기,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헤드킥. 오! 라이트! 충격 있습니다! 정두재! 하이스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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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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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첫 번째 라이트, 버튼했던 정두재, 침착하게 다시 한 번 오르산을 뽑아내면서, 김승현. 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블루코러, 사이빙 MMA! 김승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39,000원입니다! 오! And you know, he has sort of a rebellious nature. I think that's why fans adore him for. 오, he caught him. 오, very nic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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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을 통해 공격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승윤이 황금, 승윤이 신경을! 전해시서가 버렸습니다. ㄴㄴㅅㄴㅅㄴ ㄴㄴㅅㄴㅅㄴㅅㄴㅅㄴ 그 벨가 러 7 seconds, K.O. win.